시장에다가 주는 하나의 신호효과가 있다는 거죠. 시그널효과가 정부가 찍어준 종목이다라고 벌써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종목은 아무래도 투자를 해도 크게 손해볼 일이 없다.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주도한다고 하는 것이 가진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투자들 중에 일부 혹은 많은 분들이 그러한 시그널을 믿고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 금융시장에는 상당히 부작용과 문제가 될 수 있다. 역사 속에서 뉴딜 버블로 뉴욕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신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많은 투자자 여러분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전반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홍성국 의원과 함께 왜 뉴딜 펀드라는 걸 해야만 되고 또 어떤 성격의 펀드인지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봤습니다. 당연히 이 뉴딜 펀드의 문제점 그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을 갖고 계시죠. 그래서 2부에서는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윤창현 의원께서 한국금융연구원장을 하신 바가 있고요.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하셨던 경제학자 중에 아마도 금융시장과 어쩌면 가장 연분이 인연이 많으신 분이고 홍성국 의원과 함께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을 하시고 이번에 처음 등원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상대방 토론자가 되시겠다 이런 생각으로 저희가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윤창현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먼저 의원님 되신 다음에 처음 뵙는데 축하드리고요. 축하가 계속 이어지니까 참 좋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모신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부 여당에서 그린과 디지털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또 산업 생태계를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을 쓰는데 여기다가 또 민간 자금을 끌어들여서 펀드를 만들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구조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일단 왜 반대하시는지 그 이유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반대라는 개념이 이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이 펀드에 가입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그게 나쁜 거냐. 좋을 수 있어요. 굉장히. 오히려 너무 좋을 수도 있고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과정에서 이러한 투자 대상을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했을 때 또 다른 어떤 펀드라든가 자산과 다른 수익 위험 프로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면에서 하나의 좋은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 투자 대상을 정부가 만드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그 부작용에 노출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투자 대상으로서 너무 좋기 때문에 또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그 투자 대상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플러스를 누리는 분들의 뒤쪽에서 마이너스가 창출이 될 수 있다. 그럼 혹시 마이너스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면에서 저는 두 가지를 잘 구별해서 보면서 부작용과 순작용을 잘 구별하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되는 면이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셨는데 제 판단에는 아마도 가입자 이분들은 펀드 가입자니까 여유자금이 있는 분들일 가능성이 많고 또 이 펀드에 조성된 자금이 투하되는 투자되는 그 섹터는 좋을 수 있는데 가입도 못하고 세금으로 이걸 막는다니까 일반 국민들은 손해볼 수도 있는 거고 이 집중되는 권역 말고 나머지 권역에서는 피해볼 수 있다. 이른바 구축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그 구축효과의 피해 영역도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구분해서 왜 부작용이 날 수 있고 그 부작용이 정말 심각하게 전개가 되면 어떤 피해가 나타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펀드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아직은 가늠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세금을 동원한다는 것. 세금을 동원해서 정부 3조 그리고 정책기관 4조. 7조를 밑에 깔아주고 그다음에 민간투자 13조를 위에다 올려놓고 손해가 나면 밑에 있는 돈부터 즉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출현한 이 돈부터 손해를 책임지도록 하는 후순위적인 측면. 그리고 민간에서 집어넣은 건 자동으로 선순위적 측면으로 들어간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3조 혹은 또 정책금융기관 4조까지 포함한 7조가 누구의 돈이냐 정부의 돈이냐. 그게 아니라 납세자의 돈이죠. 그러므로 납세하신 분들 중에서 이 펀드에 가입을 안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불필요하게 본인이 낸 세금이 자신을 위해 쓰이질 않고 펀드 가입자들의 손실을 보존하는 데 그냥 일종의 기부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국민들 사이에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내가 낸 세금으로 가입자들의 손실을 보존해 주느냐. 그럼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이냐. 가입자가 아니신 분 입장에서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정부가 뭐라고 대답을 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좋은 거니까 하십시오라고 하는 번유적 차원과 홍보적 차원은 이해가 가지만 그러나 한 발짝 떨어져서 전체 구조를 짜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들여다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야, 이거 좀 너무하다. 이렇게 만들면 어떡하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 어떤 것까지 검토되느냐라고 하는 검토 단계에서 나오는 얘기지만 이게 보통 인터넷이다, 게임이다, 인프라다 이런 것들을 디지털이다, 그린이다 하는 것들이 7년 내지 한 10년씩 걸리는 프로젝트도 많은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그런 상황에서 펀드 가입해놨더니 5년, 6년 지나도 원금 수익이 안 돌아오더라. 그러면 가입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비해서 3년 정도 지나면 그 펀드의 지분을 즉 민간이 투자한 부분을 정책금융기관이 받아주도록 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정책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한 3년쯤 지났을 때 아직도 수익이 불투명하고 아직도 전망이 확실치 않은데 민간이 투자한 부분을 떠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한테 얼마를 주느냐. 원금 플러스 수익까지 쳐서 민간 지분을 떠안는 거죠. 그러면 민간인들은 당연히 거기서 투자 엑싯이 일어나겠죠. 3년 정도 지났을 때. 물론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이제 나오고 있죠. 그러면 3년 후에 원금 수익 받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누구한테 가왔냐 그랬더니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이런 데서 다 동원이 돼서 그런 작업을 했다면 그러면 그 기관들이 손해를 보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돈은 누가 책임지냐. 정부가 책임지는 것이고 정부 돈은 누구 돈이냐. 납세자의 돈이다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납세자의 돈을 가지고 손실을 메꿔주고 납세자의 돈을 가지고 장기 투자를 단기 투자로 바꿔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제가 한 발짝 떨어져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건 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결국 가입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있다는 것은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지만 그거를 한 발짝 떨어져서 다른 부분까지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둬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이익은 사유화되고 손실은 사회화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정부 여당에서 하려는 뉴딜 펀드 구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런데 홍성국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게 갑자기 정부에서 만들어서 판을 벌리는 것 같지만 사실 이미 이런 유의 펀드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많다. 예를 들면 무슨 도로라든지 지하철이란 이런 데도 보면 해외 금융회사들이 들어와서 무슨 최저이익 보장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펀드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런데 이 펀드의 사실 선순위 같은 것들은 우리 국민의 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 다 들어와서 거기다가도 펀드를 내주고 하니까 이걸 왜 외국계 금융회사라든지 이런 사적인 이런 데다 줄 필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전혀 없거나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개별 펀드마다의 성격은 좀 다를 수 있으나 일단 그런 형태의 국민들의 돈이 투자되고 있어 왔고 또 그걸 어떻게 보면 이런 불황을 이기기 위해서 조금 더 대규모로 하는 뿐이지 이게 갑자기 없던 게 뚝 떨어진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글쎄요. 저는 별로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거를 국민연금은 강제저축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국민연금 가입하고 싫다고 안 가입하고 그게 안 되고 무조건 거기로 돈이 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본인이 자의적으로 가입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그렇게 해서 모은 돈 가지고 열심히 수익을 내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까지 제가 뭐라고 문제를 삼는 건 아니죠. 다만 이거는 민간돈 13조, 즉 정책펀드가 20조인데 그중에 13조를 민간에서 끌어오겠다는 건데 그 13조에는 자의적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자의적으로 가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혜택을 드리는 개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들에 모인 돈을 가지고서 국민연금 같은 형태로 강제저축이 된 연금펀드 가지고 하는 거하고 내가 직접 개인적으로 거기에 직접 내 돈을 가지고 가입을 하는 거하고 좀 차원이 다른 거고 두 번째는 여전히 미니멈 레비뉴 개런티, MRG라고 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 서울시에서 지하철 9호선에 대해서 이걸 없애버리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도, 즉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정도 하는 것도 거부감이 있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펀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가입자에게 특별한 지위,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가입하지 않은 분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좀 상당히 여전히 문제가 있고 위험한 여지가 있다. 그럼 나중에 가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 반대가 심해지거나 출범을 하고 나서 갔는데 반대가 심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나중에 가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 MRG도 그랬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또 가입하신 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중간에 문제가 막 발생하고 비판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혹시 된다면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게 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황당해지시겠죠. 아니, 왜 이러십니까?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비난의 여지와 비판의 여지가 많은 것은 강행을 하고 너무 밀어붙이면 나중에 가서 약속을 못 지키게 될 경우도 생기고 그런 위에서 생기는 부작용은 또 거꾸로 가입자에게 돌아가니까 우리가 시작을 하기 전에 문제의 여지를 최대한 줄이고 잘 정리를 해서 반대할 여지 적극 있게 만들고 정상적인 형태로 만들어야 지속성이 생긴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속성을 위해서라도 시작하기 전에 짚을 거를 다 짚고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체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골고루 펀드의 수익구조가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낸 분들의 혈세로 일부 가입자들의 손실을 충당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건데 정부 쪽이나 여당 쪽에서는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힘든 경제 상황이고 또 우리는 산업구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되어 있고 이 제조업은 사실 수출에 딱 맞게 되어 있는데 이 수출도 굉장히 힘들어져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산업 생태계를 바꿔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민간이 투자를 하냐. 자발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이 정부가 주도해서 펀드라도 만들어서 하게 되면 새로운 생태계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 그러면 고용이 늘어나면서 고용이 늘어난 혜택을 전 국민이 사실상 공유하는 거 아니겠냐. 그 직업이 늘어나고 자리가 늘어나게 되면 거기서 또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우리 경제가 활성화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지. 이게 몇몇 가입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냐. 그 매개가 되는 게 펀드다.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십시오? 의도가 좋죠. 의도가 좋은데요. 중요한 건 아무리 그래도 개인한테 가입시키는 건 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좋은 것이고 해야 되면 우리 기업들을 설득을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업들하고 정부 혹은 정책금융기관까지만 쉽게 말해서 정책펀드에 정부 3조 그다음에 정책금융기관 4조 7조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거든요. 그거 가지고 일단 하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뉴딜 관련해서도 160조가 따로 나왔습니다. 7월 달에 디지털 그린 사회 관련돼서 그래서 그게 58조 이렇게 48조 이래서 합쳐서 160조 저거든요. 그래서 160조를 들여서 19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발표도 나온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미 펀드 이전에 소위 한국형 뉴딜에 대한 청사진이 나왔기 때문에 장기적은 그래서 5년 정도입니다. 2025년 비슷합니다. 펀드도 대략. 그래서 이 펀드가 얘기하는 거하고 한국형 그린 디지털 뉴딜이 얘기하는 거하고 상당히 목표가 유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13조의 민간돈. 그거죠. 그래서 지금 사회자께서 얘기하신 산업의 구조 전환과 경제를 위해서 뭔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 기업을 끌어들이고 그 기업에다가 7조와 그다음에 또 정책금융기관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출이나 보증이 약 100조 정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은행들 70조도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은행들 70조 그다음에 정책금융기관의 대출이나 보증 100조 이런 것들이 앞에서 얘기한 뉴딜하고 한국형 뉴딜하고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 어쨌건 그거를 정리를 좀 해가지고 거기서 시작을 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우리 가입자들을 민간의 돈을 꼭 가입을 시켜가지고서 사람들 개인으로 자격으로 가입을 하게 만들겠다고 자꾸 하느냐 이게 저는 지금 아주 조금 불편한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경제적이고 순수한 목적만이 아니라 뉴딜에 호응을 하고 뉴딜에 열광을 하는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지지를 확보하겠다고 하는 상당히 정치적인 정치적 목적이 거기에 분명히 들어있기 때문에 저는 정치적인 부분은 좀 제외하고 순수하게 그야말로 우리 경제를 위해서 허심탄회하게 접근을 하시면 제가 박수를 칠 텐데 그런데 아무리 봐도 민간 개인의 어떤 그런 돈을 끌어들이는 그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말에는 뭔가 다른 목적도 추가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런 거죠 그 펀드에 참여하는 분들이 이제 열광하고 혜택을 보실 거나 아니면 그 펀드가 토자되는 권역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든지 관련된 분들은 호응을 할 수 있으나 사실 그게 몇백조 되는 돈들도 아니고 그래봐야 몇조 단위인데 그 연인원으로 따서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여론이 이렇게 관제 펀드다 이게 정부가 왜 나서냐 이렇게 여론이 비등해지면 이게 오히려 표를 깎아먹는 일이지 이게 어떻게 표를 사는 일이냐 사실 그건 좀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 펀드에 도대체 우리나라 국민의 5천만 명 중에 몇몇 명이나 들어가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지지층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라면 이렇게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나오면서 이렇게 공론까지 일으키면서 할 필요가 있겠냐 이런 반론을 얘기한단 말이죠 스스로 반론을 얘기하시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는 분이 그걸 또 반론을 스스로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도 저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가 힘든 것이 그런 것이 없다면 민간 13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거꾸로 그러면 그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13조를 왜 개인의 돈을 꼭 끌어들여야 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다면 아주 잘 됐다 13조는 포기하시고 7조 가지고서 기업들하고 잘 파트너를 만들어서 정부가 나서서 한번 열심히 해보고 그리고 나서 잘 되면 그때 가서 민간을 끌어들이든지 그거는 그 다음 단계에서 하는 것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그런 의심을 받는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조를 조금 수정을 하고 유연하게 접근하면 오히려 더 순수성을 더 인정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9조 단위에서 정부 예산과 정책금융에서 7조를 내고 나머지 민간 자본이라는 게 요즘도 은행마다 금융지주마다 나 얼마합니다 얼마합니다 지금 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합산해서 20조를 만들고 개별 자산운용사단으로 내리면 거기서 이제 각자 사업성이 있는 펀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투자해 주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산운용사단에서 개인 가계 자금들이 들어가는 거고 처음에 이제 모펀드와 결합하는 건 사실 금융회사들이 낼 게 돼 있는데 이게 관치 아니냐 이게 릴레이 인터뷰다 보니까 자꾸 검형이 되는데 홍성 의원님도 민간 우리나라 최대 증권회사 사장을 하셨는데 이게 관치 아니냐 전형적인 반론이 이런 겁니다 지금 금융회사들이 특히 은행에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투자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그거 팔 비틀어가지고 한다고 그거 내겠냐 이게 아까 윤희언님 말씀하셨지만 이 정도면 괜찮은 사업인데 이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오는 거지 이거 우리가 뭘 어떻게 압력을 넣는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관제 펀드라는 거는 사실 좀 억울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관제 펀드 소리 안 들으려면 안 하시면 돼요 지금 세익그룹이 있잖아요 하나는 정책펀드, 인프라펀드, 순수민간펀드 순수민간펀드로 가면 되죠 그러면 거기 알아서 가입하시면 손실이나 위험이 모두 공유가 되고 자기가 책임지는 펀드의 본질에 가까운 상태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민간펀드를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은행과 관련해서도 시중에서 지금 도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은행 주주들이 좀 힘들어한다 은행에 돈 넣어놨더니 은행들이 자꾸 돈 잘 되는 쪽으로 가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대출 만기 연장 막 하주지 그다음에 또 정부 정책에 참여해야지 이러다 보니 은행의 수익성이 좀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질 거다 그로서 인해서 은행들이 주주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정부 정책의 도구로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다라고 좋은 소문들도 돌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 그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아마 알만한 분은 다 아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부가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라서 민간이 이거 진짜 좋은 기회를 주시네 하고서 사발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서 그리고 참여하든 안 하든 알아서 하세요 라고 이렇게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로 만들어주셨다면 저는 좋습니다 그건 알아서 은행이 참여할 것이고 개인들이 알아서 참여할 것이고 그러나 그런 분위기는 전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세금 문제 정책금융기관 문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가서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면에서 무리수를 두지 마시고 조금 전공법으로 그러면 그대로 펀드 그 자체로 만드시라는 거죠 그러면 몇 년이 걸리건 가입을 했더니 수익이 나더라 그러면 나중에 가서 원금을 돌려받으면 되는 거고 손해가 나면 할 수 없이 또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정상적인 펀드로 이걸 구조를 잘 짜시면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후순위를 막는다니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걸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들과 그로 인해서 생기는 수많은 비난의 목소리 비판의 목소리들을 뭐 하러 그렇게 자초를 하시느냐 그런 차원에서 조금 더 편하게 접근을 하신다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대범하게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저희가 뭐지 이렇게 느낌을 주면요 그거 참 피곤해집니다 서로 저희를 의심하는 사람도 피곤하고 의심받는 사람도 피곤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그런 말이 안 나오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뽀하러 그렇게 자꾸 딴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저 그런 생각 안 하는데요 그럼 무슨 소리야 딴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 상황 그 상황을 스스로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마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사람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의 짧은 경험에 비춰봐도 펀드면 펀드답게 만들어라 이게 지금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다 이런 펀드를 정부에서 주도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조금만 좀 겸허하게 수용을 하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너무 좋게 만들면 가입자들이 나중에 가서 또 비판을 받고 약속을 바꾸고 구조를 바꾸고 이러면 가입자들이 또 반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만든 사람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지하기도 힘들고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되돌아보고 성찰을 해봐야 될 여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 구조의 두 가지 문제점 중에 아마도 가입자와 가입하지 않는 분 간의 불균형이라고 할까요 어떤 혜택이 너무 일방적으로 가고 그 부분을 대다수 국민들이 메워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윤 의원님의 얘기를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있잖아요 지금 뉴딜의 투자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산업이라는 게 사실 손으로 꼽습니다 대충 보면 그게 우리 미래 먹거리라고 정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린이라든지 디지털이라든지 이런 쪽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돈이 집중적으로 투자될 경우에 사실 소외되는 그런 업종들이 갖는 피해 그런 구축 효과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경제학자시니까 그 부작용이 어떻게 보면 더 항구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잘못하게 되면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아주 중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소위 BBIG라고 하는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인데 여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간다고 할 때 그 분야가 이미 펄펄 끓어오르고 있는 분야인데 지금 많이 올랐죠 그렇게 펄펄 끓어오르는 분야에다가 또 거기다가 휘발유를 붙는다면 터지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부의 움직임을 미리 선제적으로 알아보고 거기에 투자를 해놓으면 아무리 지금 높은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 그 펀드가 결국은 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면 이제 더 오를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일부 업종이 그렇게 해서 오른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수익이 한 3년 후 정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3년 후 정도 가서 좀 수익이나 먼금을 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정책금융기관이 동원이 돼서 일정 부분 수익을 얹어가지고서 떠안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제 혹시 문제가 생기는 주식이 있더라도 그냥 전체적으로 다 평균적으로 그걸 계산을 해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면서 떠안는다면 지금 이 분야는 막 끌어올라야 되는 거고 지금부터 먼저 선점을 해야 될 분야가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BBIG 말고 다른 건 어떻게 되는 거냐 BBIG 지수까지 만들어서 거래소가 막 거기다 또 불을 붙이고 BBIG 하나씩 지수 열 종목씩 해서 지수를 만들었더니 그 지수는 이 안에 들어있는 열 종목은 정부가 찍어준 종목이다 이렇게 막 소문이 퍼지면서 그냥 그 종목에 투자를 하지 않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 보면 야 이거 정부가 앞장서서 시장을 안정시키면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데 공매도금지 공매도금지도 연장을 하고 거래소에서 먼저 지수를 만들어서 막 열 종목씩 추천 종목처럼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잘못되면 정부 돈으로 메꿔주고 세금으로 메꿔주고 또 3년쯤 지나면 정책금융기관이 민간이 투자한 지분을 떠안아주고 그 부분은 확정된 사항은 아니죠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얘기들이 오가니까 만일 그런 것들이 실제로 가시화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분야에 속한 기업들은 정말 엄청난 혜택이 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7월에 발표한 한국판 뉴딜에 들어와 있는 소위 디지털과 그린에 해당하는 기업들도 지금 상당한 수준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것 플러스 펀드에서 투자가 추가로 된다든가 하면 다른 쪽으로 갈 돈이 열로 다 몰려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속하지 않는 그 명단에서 제외된 기업들 또는 애매하게 다른 분야로 평가되는 기업들은 거꾸로 굉장히 손가락을 빨아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돈의 흐름이 아주 자연스럽게 잘 녹여지면서 민간에서 알아서 다양하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거는 딱 찍어준 쪽과 관련된 쪽만 펄펄 끓고 나머지는 또 소매당한다든가 좀 잊혀져간다든가 할 가능성 그렇게 되면 과연 국가 전체적으로 자원이 적정하게 배분이 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특정 분야로만 너무 많은 자원이 몰리고 돈이 몰리고 그 나머지 분야는 소외를 당하고 있다면 그게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4차 혁명을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 거냐라는 또 목소리도 가능해지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할 뿐이지 일부에서 나오듯이 대통령의 펀드 매니저가 됐다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자산운용사라든지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자금을 집행하는 금융회사들이 좋은 사업을 발견하고 펀드를 만들어서 갖고 오면 거기에 일부를 투자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걸 사업성도 없는 걸 펄펄 끌어가지고 조만간 거품이 빠질 거를 민간 펀드 매니저들이나 운용사 사장들이 그걸 갖고 오겠냐 그러니까 그건 시장 기능 금융시장에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거나 사업성이 확보됐다고 판단되는 걸 갖고 오겠지 그걸 정부가 무슨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건 너무 과도한 잘못 알려진 거다 그래서 정부는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까지만이 정부가 할 일이고 나머지 펀드의 구체적인 조성이라든지 투자는 다 민간 영역에서 하는 건데 그건 굉장히 큰 오해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죠 저는 일부 인정을 합니다만 일부는 인정할 수가 없는 게 그러면 거래소 같은 데서 이렇게 10종목씩 해서 지수 만들고 이러면 안 되죠 지수도 만들라는 적이 없었대요 없는데 청와대 회의에 갔었습니다 지수 담당 부장님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장님이 직접 가서 발표도 하시고 그리고 그게 교감이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걸 만드는 것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세금으로 손실을 보존해 준다는 펀드의 의미와 이런 지수 만들고 하는 것들이 결합이 됐을 때 시장에다가 주는 하나의 신호 효과가 있다는 거죠 시그널 효과가 정부가 찍어준 종목이다라고 벌써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런 종목은 아무래도 투자를 해도 크게 손해볼 일이 없다 오히려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믿음을 또 주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나중에 가서 그런 거 한 적도 없고 떨어지면 떨어진 건 네가 책임져야지 그걸 내 아들을 어떡하라는 거냐라는 식으로 한 발을 뺀다고 할 때 그것이 또 나중에 가서는 이런 투자자들에 대해서 상당히 큰 실망을 안겨줄 수가 있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소리가 안 나왔을 텐데 그래서 저는 지금 좋은 뜻으로 만들었고 민간한테 많은 것을 맡긴 상태다라는 말에 대해서 100% 다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부가 주도한다고 하는 것이 가진 부작용이 이미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투자들 중에 일부 혹은 많은 분들이 그러한 시그널을 믿고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대로 안 되고 나중에 가서 다른 식으로 상황이 전개됐을 때 지금 그런 시그널을 믿고 따라오는 분들한테 얼마나 큰 실망감을 주시는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돈이 흐르고 자연스럽게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서 물이 이렇게 흘러갈 거를 옆으로 흘러가게 물의 구조 혹은 냇물의 구조를 바꾼다고 할 때 그런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결국은 다른 민간들한테 갈 수밖에 없다는 면에서 저는 그런 돈의 흐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손을 대려고 하고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거를 전체를 구도를 짜려고 하는 어떤 국가 주도적 그런 계획적 접근 이게 결국 금융시장에는 상당히 부작용과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동안 제가 봤던 많은 상황에서는 마치 2000년대 벤처 버블 때 저도 벤처 기업에다가 지분도 참여하고 그랬다가 아주 크게 손실을 본 적이 있고 그리고 아마 그 당시에 금융시장 근처에 있던 분들 중에는 그런 회사들의 지분 참여하고 주식도 사고 이랬다가 비상장 주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도 그렇게 돼가지고 미국도 뭐라고 그랬느냐 아직도 잘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닷컴 버블이다 그러면 닷컴 버블에서 닷컴을 지우고 뉴딜이라고 쓰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잘못하면 역사 속에서 뉴딜 버블로 기억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너무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너무 앞으로 앞장서서 내가 이쪽으로 갈 테니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정부가 그쪽으로 가면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나는 이쪽으로 갈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그쪽으로 간다고 가정하면 그거 안 쫓아가겠습니까? 거기에 더 큰 가능성이 보이는데 그러니까 아예 나서지를 말해야지 나서고 나서 알아서 하세요라는 말은 조금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면서도 많은 분들이 또 거기에 동조를 하고 계시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걱정이 좀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우리 금융시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목소리를 내면서 구조를 좀 신중하게 잘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IMF 직후에 DJ 정부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마는 초고속 인터넷망을 위주로 한 과감한 IT 쪽에 투자를 사실 그때도 굉장히 우려가 많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비상장주식 닷컴 이런 주식에 됐다가 마분지 됐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좋지 않은 세력들도 많이 들어와서 혼탁하게 했던 기억도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때 집중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투자를 유도하면서 그쪽 산업을 키웠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20년이 지난 다음에 IT 강국이 되는데 그 정책이 없었으면 됐겠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또 바이오 산업도 마찬가지고요 또 사실 역사를 쭉 들이켜 보면 박정희 정권에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도 아니 그 경부고속도로 그걸 누가 깔자 그랬냐 그때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차가 만대도 안 될 때인데 그렇게 정부가 나서는 거다 원래 지금도 사실은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이 4차 산업혁명의 조류를 글로벌 팬데믹이라는 녀석이 와서 이렇게 급속도로 바꾸고 있고 세계적인 대공황 이후에 가장 큰 침체 국면에서 그러면 정부가 안 나서는 게 맞겠냐 이런 문제제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래 먹거리라고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시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정부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냐 이 반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참 고속도로 얘기하니까 참 또 옛날 생각나는데요 고속도로에 펀드 만들어서 일반인이 가입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닷컴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측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이제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은 있어요 어떤 한 분야에 버블이 생겼어요 그 분야로 돈이 꽉 몰려서 막 뭐가 진행이 돼요 그다음에 버품이 빠져요 그러면 뭐가 남느냐 몇 개는 사르더라고요 그 덕분에 네이버도 그때 만들어진 거고 카카오도 뭐 그런 거고요 그런데 나머지는 이제 다 죽었죠 그러니까 전후의 시체를 넘고 넘어가는 거죠 이제 좀 죄송한 표현인데 그래서 버블은 버블이 생기고 확 돈이 몰리고 나서 한참 진행이 된 후에 버블이 꺼지고 나면 뭐가 좀 남긴 남습니다 그거를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버블을 너무 정부가 나서면 안 되는 것이 그때 그 살아남는 기업이 누가 될지 그리고 누가 또 못 살아남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사전적으로 이렇게 네이버가 되리라고 그때 알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른 또 포탈에다가도 굉장히 투자를 하신 분도 많았고 그러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다컴버블 이후부터는 민간한테 맡겨야 될 것 같다는 거죠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찍어준다고 될 문제도 아니고 그리고 그 기업들이 대한민국 정부가 밀어준다고 되는 게 아닌 게 국제적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국제적 경쟁을 해내려는데 정부 대한민국 정부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포인트인데요 그렇죠 지금 버블이 생기고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각할 거라는 저의 질문도 있었고 주장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 세계 자본시장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한국만 그 섹터만 버블이 생길까 예를 들면 여기에 관련된 신재생에너지 주의 버블이 생기면 예를 들면 중국이나 미국의 주식들이 훨씬 더 쌀 텐데 그러면 지금도 테슬라라든지 이런 건 너무 많이 투자해서 난리인데 그래서 그건 시장에서 금융시장에서 충분히 예전 같지 않게 합리적인 가격 결정구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일시적인 버블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더라 하더라도 예전처럼 엄청난 버블이 쌓여서 그 후유증으로 산업체계가 붕괴가 된다든지 이런 건 지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을 좀 막 믿고 그걸 좀 도와주시고 그다음에 공정법 상법해서 우리나라 회사들 경영권 망화하기 힘들게 만들고 그다음에 갑자기 지주회사 하라고 해서 했더니 지분을 10%포인트씩 더 올리라고 이렇게 갑자기 얘기해서 그 돈이 30조가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 30조 그거 지주회사에서 만들어놓은 그 돈 중에 신규 투자를 하고 이런 좋은 분야에 또 공장도 만들고 사람도 더 고용할 수 있는 돈을 기존의 주식을 사는 데 써게 만드는 또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민간이 움직이는데 걸림돌이 되는 걸 정부가 오히려 좀 치워주고 그러면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할 텐데 일자리를 24만 개 줄인다고 나왔어요 30조면은 그렇게 좋은 일자리 24만 개를 줄이는 정책을 하면서 또 무슨 이런 그린 뉴딜 이런 거 하겠다고 또 그러고 있는데 정부의 역할은 민간이 뛸 때 그 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서포터가 돼야 되는데 먼저 내가 나서서 선수를 하겠다 감독이나 심판이나 감독을 해야지 선수가 돼서 되겠습니까 심판 감독해야 될 사람이 또 선수까지 해서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국제적 버블이 일어날 때 그런 버블이 올라갔다가 꺼졌을 때 많은 상처들이 생기지만 또 거꾸로 남는 것도 많이 있어요 산업구조 전환이 되고 그거를 민간 스스로 책임을 지고 하게 만들어야지 정부가 거기에 나섰다가 이거다 그랬는데 이게 아니고 저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졌다 그러면 이쪽에 투자하신 분들은 자기 책임이 아니라 정부를 원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를 원망하지 않게 만드는 측면을 전제로 되도록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서 나가지 마시고 뒤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도와주는 서포터와 그다음에 일종의 지지와 응원을 보내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역할을 살짝 뒤로 빠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간을 응원해주고 민간이 뛸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이 구조 속에 들어있는 가장 큰 아쉬움은 자꾸 왜 앞서려고 그러냐 그리고 그것이 꼭 좋은 방향이 아니고 잘못될 수도 있다면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조심을 하지 않고 자꾸 무리수를 자꾸 들으려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일종의 영어로 표현하면 Devil's Advocate라고 그러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나쁜 점이나 잘못된 점 비판할 점만 계속 부각시키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데 아니 그러려고 비례대표로 영입해서 적은 거를 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 이해를 좀 하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절 돼 있어서 이것이 이제 지금 한 2년여 정도 남은 정도에서 너무 뒤늦게 좀 이런 거를 추진하는 데 대한 부작용 여러 가지로 좀 한번 탐토가 돼야 된다고 윤 의원님께 이해를 좀 구하고 싶은 게 저는 이제 두 분을 모셔서 따로따로 릴레이 토크를 하다 보니까 홍 의원께는 또 반대되는 입장에서 또 의원님께는 또 반대되는 입장에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건 양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닙니다. 당연한 거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워낙에 큰 변화에 어떻게 보면 출발점에서 우리가 좀 늦었다 예를 들면 환경에 관련된 것도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지금 속도 내는 거에 비하면 우리는 한참 늦었기 때문에 이렇게 민간에만 맡겨놨을 때 사업성도 이게 있냐 없냐 검토 단계에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그런데 이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게 선점 효과도 있을 뿐더러 이게 국산업으로서 어떻게 보면 대외 경쟁력을 갖추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산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아주 절박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유럽을 봐라 유럽의 메르켈을 비롯해서 유럽의 리더십들도 예를 들면 풍력이다 신재생 에너지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고 하물며 영국의 북해 연안에 있는 해상풍력은 다 개런티드 펀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다 원금 개런티 해주고 펀드 모아서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늦어서 지금 막 쫓아가야 되는데 그걸 기업에서 그냥 민간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승부가 나겠냐라고 문제제기를 한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조금 이제 범위가 조금 넓어집니다마는 이 정부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게 이 정부 처음에 들어와서 주장을 한 게 소득주도 성장이었어요 저도 저 교수 시절에 정말 이렇게 바쁘고 4차 혁명해야 되고 수많은 아젠다들이 있는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아주 듣도 보도 못한 이론을 갖고 와서 2년 이상 확 추진을 하더니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더니 소득주도 성장 들어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최근에 한 번도 못 들어봤고요 저기 얼마 전에 이낙연 대표께서 국회 연설하셨는데 그 27페이지인가 되는 연설문에 한 자도 안 나옵니다 소득주도 성장 처음에 이 정부 초기에 얼마나 아젠다를 가지고 우리가 참 많이 얘기를 했습니까 그 소득주도 성장 얘기할 그 시점에서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BBIG를 얘기하고 우리나라 가야 될 이런 방향을 얘기하시고 신재생 그다음에 얘기할 때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박수를 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처음부터 듣도 보도 못한 걸 갖고 와서 하겠다고 난리를 피다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서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다가 코로나를 가보니까 아이고 하더니 뉴딜로 한번 가보겠다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믿어요 제가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래서 조금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좀 그런 얘기를 처음부터 했으면 내가 저도 100% 믿었을 겁니다 잘해보시라고 박수치고 그러나 이미 이 정부가 처음부터 기업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재벌기업도 있고 재벌이 아닌 중견기업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게 우리나라의 자산 아닙니까 그 많은 자산들을 잘 배치하고 역할을 부여하고 전부 너는 너대로 여긴 여기대로 역할이 잘 되게 해서 작은 기업 큰 기업 심지어 소상공인까지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임금부터 올려놔요 그래 처음부터 임금을 2년 누적 30% 올린 게 최저임금 인상의 기본이 된 게 초득주도정장인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어졌습니까 주 52시간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허덕거리고 있다가 코로나가 오니까 그다음에 더 힘들어졌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코로나 때문이라고 덮고서 가면서 뉴딜 가지고 새로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좀 죄송한데 그 얘기 아젠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새로운 산업으로 진입하는 방향으로 가는 아젠다는 정권 초기에 멋지게 한번 내걸었으면 아마 지금쯤 엄청난 박수를 받으면서 지지를 또 우리 같은 사람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걸 하면서 또 미시적으로는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하면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하니 어째 좀 영 좀 믿없지가 않은 그런 것이 더 강해서 조금 좀 조심하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정부가 자꾸 민간의 팔을 비틀지 말고 좀 이렇게 밀어드리고 박수 쳐드리고 잘할 수 있게 규제 완화해주고 규제 완화 좀 했어요. 규제 완화가 없어요. 뉴딜에. 별로 없어요. 좀 그런 투자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시켜주고 이런 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조금 말씀이 길어졌지만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아젠다를 잘 이끌고 나갈 만한 그런 철학적 정책적 그런 능력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능력. 그렇죠. 능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좀 갖춰져 있네요. 자원이. 그래서 조금 좀 늦었다. 조금 늦은 것 같은 느낌이 솔직히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경제 정책에 관한 소득주도 성장의 폭인지 유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용어를 잘 안 쓴다고 하시니까 잘 안 쓰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정책은 내부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일단 중단하고 방향을 선회했다면 늦었지만 그럴 얘기를 좀 했어야죠. 늦었지만 방향을 선회했다면 잘 이렇게 끝까지나 이거 하겠다는 것보다는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방향 선회였다는 걸 얘기를 해야죠. 우리 국민들한테. 잘못됐었다. 그렇죠. 성과 평가를 해줘야죠. 국민들 앞에 솔직하게. 그래서 이 정부가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이러이러한 장점도 있었지만 단점이 있었고 그래서 정합적으로 판단해보니 이게 아니고 이제 다른 방향 선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죄송한 면도 있고 또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뭐 돌 던져야지 슬금 많이 빼가지고 뒤로 쳐박아놓고서는 다른 거 하겠다 그러면은 그럼 그건 어떻게 됐는데 그러면 그건 얘기하지 마세요. 뭐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저는 그 아주 중요한 그 부분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절대로 잘못 이스랄까 성과 평가를 통해서 스스로의 어떤 약간의 오류랄까 어차피 100% 오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좀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면서 허심탄회하게 국민들과 소통하면서 한번 이번에 이런 걸로 잘 해볼 테니 좀 해달라 이렇게 좀 솔직하게 가면 오히려 많은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그 자체적 성과 평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또 다른 거를 툭 던지면은 그러면 네가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거 어떻게 됐어? 그러면 뭐 그건 뭐 얘기하지 마. 그러면은 그럼 이번에 얘기한 거는 믿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면 아 그거 믿어보세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그만 믿겨집니까 그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새로운 아젠다가 과거의 아젠다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며 과거의 그 아젠다를 그렇게까지 무참하게 다 팽개쳐버리게 되는 과정에서 국민들과 일말의 소통이라도 있었는가. 그런 부분이 없이 새 아젠다로 뭘 해보겠다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100% 신뢰하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다 조정해서 쫓아가라고 쫓아와 그러는데 또 쫓아갔다가 뭔 일 나면 어떡하냐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의 주제가 펀드긴 하지만 유세 펀드긴 하지만 제가 소주성을 얘기한 이유는 그런 정책의 방향이 전환이 있을 때 거기에 맞는 그런 책임을 지면서 평가를 하면서 이걸 전환하는 그런 좀 통 큰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다는 면에서 그렇게만 하면 또 야당에서도 야당에서도 얼마든지 지원도 할 수 있고 같이 협의가 되지만 저는 그렇게 무참하게 그 아젠다를 밟아버릴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다 치워버리더라고요. 그냥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대통령 연설 27페이지 한마디도 없었고 그다음에 여당 원내대표 김대표 연설에도 한마디도 없었고 이번 새로 연설을 하신 또 우리 이 대표 당대표님의 연설에도 여당대표님의 연설에도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보면서 아 참 이거 그렇게 제가 교수 시절에 그거에 대해 논쟁을 얼마나 많이 했으며 얼마나 많은 찬반 논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런 데 대해서 좀 얘기도 좀 하면서 가야지 코로나 때문에 다 묻혔다고 넘어간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조금 허심탄회한 정책적 접근 이런 거를 조금 한번 잘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뉴딜 펀드에 대한 반대 입장과 염려 그리고 정부의 주문은 충분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모셨으니까 사실 얘기가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또 한 가지 사실 이슈가 있는데 저희가 따로 모시면 또 의원이 바쁘시니까 모신 김에 사실 정부 여당에서 상법 개정안 추진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시간에도 한번 모셨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삼성생명법이라는 걸 추진하고 있어요. 보험법 개정안이죠. 어쨌든 또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에서 윤 의원님이 가장 전문가식이니까 오늘은 사실 펀드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모셨습니다마는 그 상법 개정안 이슈하고 삼성생명법에 대한 윤 의원님의 생각 혹은 야당의 생각도 저희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요. 저는 하여튼 정책 이런 법이라고 하는 것을 법이 가진 취지랄까 정책이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어떤 취지들이 다 따로 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런 법들이 가진 경제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경제정책으로서의 이런 정책. 그러면 그쪽은 공정정책 개념, 기타 재벌 규제로서의 개념 많은 것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지만 저는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한번 본다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과연 이러한 법이 경제정책으로서는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는가 그러면 이제 삼성생명이 가진 전자 그게 50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1년에 배당을 7천억씩 주고 있어요. 아주 성공한 투자입니다. 50배가 올랐다는 것도 그렇고 배당을 7천억을 받는데 삼성생명 1조 정도 이익 보는데 7천억이 배당이 삼성생명으로 가고 삼성생명이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역마진이 나고 있는 보험 가입자들의 역마진을 그걸 메꿔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너 팔아 이거거든요. 50년 동안 법 한 만분도 그거를 정리하지 않다가. 특혜다 이러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팔았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배당도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좋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날라갔다. 그 다음에 또 판돈의 상당 부분을 세금으로 내고 나서 과연 삼성생명이 그 다음에 어떻게 잘 버텨나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서 지금 이 삼성생명의 역마진 생명보험이나 연금보험 같은 거를 사실은 저도 가입자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런 거를 책임져주는 재원으로 잘 사용되고 있는데 그걸 왜 건드려야 되느냐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조항이 들어간 이유가 뭐냐 하면 계열사한테 지원을 하게 된다.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사면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돈이 삼성전자로 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원금이라고 표현할지 장부가라고 해야 될지 장부가가 얼마 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계열끼리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지금 이걸 시가로 바꾸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만일 주가가 떨어졌다면 더 지분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떨어졌으면 더 사게 되고 오르면 팔아야 되고 그러면 성공한 투자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가고 실패했을 경우에 그 회사에 대해 추가로 더 돈을 넣어줄 수 있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게 맞는 얘기냐. 주가가 떨어진 회사에 더 돈을 넣어줄 수 있다는 얘기는 계열사 지원을 더해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마지막 이렇게 해서 팔 때 누가 그 주식을 살 수 있냐. 대략 한 1%당 한 3조 한 5천억 좀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8%다 7%다 나오면 엄청난 액수가 필요한데 그걸 못 산다 그러면 외국인이 살 것이고 아니면 국내에서 계열사들이 좀 사준다고 하면 투자할 돈을 거기다 다 놓고서 투자할 여력이 사라지는 것이고 너무 길게 얘기해서 죄송한데 한마디로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타이밍이 나빠요.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있는 상황,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진 상황에서 이걸 할 경우에 그로 인한 다른 부작용들이 너무 크지 않느냐. 그렇다면 좀 더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타이밍을 좀 조절하자. 그래서 5년 유예를 해준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좀 제가 볼 때는 더 유예를 하고 더 길게. 길게 가고 그리고 이게 부작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딱 계열사 지원하면서 주식 사서 가만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50여 년 가까이 이런 상황이 지속됐는데 그동안 무슨 부작용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부작용이 뭐가 있었냐. 거꾸로 지금 와서 성공한 투자로서 배당을 7천 원씩 받고 있다면 그런데 이제 그 자산에 삼성생명이라는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자산은 누구 거냐라는 그런 문제가 좀 있죠. 유배당 계약자들. 그런데 그걸 시가로 바꿔서 팔게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나요? 풀 수 있다는 거죠. 배당 재원은. 물론 그렇게 해서 완샷으로 끝내고 나면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배분해야 되느냐. 옛날에 금산법 논쟁할 때도 배분 문제도 있었어요. 간단치가 않더라고요.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유배당 계약자들한테 불리해진다는 거죠. 그건 이제 그분의 생각이고 저는 이 생명보험회사가 유지가 되면서 지금 역마진 나는 쪽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을 해주면서 잘 버티는 것도 또 이 회사로서 나름의 가입자에 대한 어떤 공언을 하고 있다고. 역마진 나는 거를 보상하는 건 배당 재원을 활용한다는 얘기시죠? 그렇죠. 배당 재원을 잘 활용해서 살아남아서 계속 가입자들한테 역마진 나는 보험을 메꿔주고 있다고 하는 건데 그 재원이 상당 부분 많이 이쪽에서 오고 있다면. 팔아서 그 큰 돈을 다른 쪽에 운영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배당이 과연 나올 수 있을지. 그다음에 그런 투자를 했을 때 또 성공의 여부도 불투명한 것이고 50배 이익 보는 투자를 지금에서 어디서 또 찾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이제 장부가 대비해서 50배가 낮지만 파는 건 시가대로 팔 테니까 그만큼 50배에 가까운 돈이 들어올 테니까 그걸로 충분히 다른 투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금을 내고 나서 나머지를 이제 뭐를 투자를 할지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얻는 또 삼성 결국 삼성 계열 해체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거를 통해서 자꾸 해체를 해가는 건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플러스 알파가 무엇이냐봐 마이너스의 부분을 좀 잘 점검을 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경제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정책적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시기적으로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정부의 여당에서 추진하는 공정경제라는 측면 그리고 지배구조의 문제 이런 걸로는 충분히 시도해볼 만한 일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걸 해야 되냐 이런 문제시네요. 그런 문제니까 지배구조 문제, 공정 문제, 경제정책으로서의 효과 문제가 잘 좀 아우러져서 이런 논의를 좀 잘 해보자. 그리고 지금 부작용이 도대체 무슨 부작용이 생기고 있느냐라는 문제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나머지 상법 개정안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가 극복이 되면서 기업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전까지는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 거라는 것이고 힘든 상황에서 문을 열고 있게 만들어주는 정책들이 지금 나와야 되는데 그 기업들의 일부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정책을 그 코로나 극복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 거냐 문을 열고 있게 만들고 코로나가 극복됐다 그러면 튀어오를 텐데 그 튀어오르는 과 때 전에 문을 닫으면 기회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코로나 극복 시점까지 문을 열게 만드는 정책에 취중하는 것이 훨씬 더 국가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시기에 맞는 정책을 하는 게 정부에서 우선순위의 문제 같은 것들은 우선순위의 문제도 될 수 있고 경제정책이 가진 타이밍의 개념으로 이걸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돼야 될 거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인적 관점으로 일단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론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의 관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가진 자를 이롭게 한다는 식으로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런 기업들이 문을 열고 있고 압박을 덜 받은 만큼 플러스 알파가 다양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복합적 시각을 가진다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차피 금융 전문가시니까 제가 홍성욱 의원께도 드린 질문이고 하니까 한 가지 금융시장 특히 주식 투자자들이 지금 굉장히 갖고 있는 컨선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고 오늘 인터뷰를 마감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증권 세제 중에 거래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를 2023년부터 전면적으로 과세를 하는 게 정부 안으로 나와 있고 아마 그런 방향으로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5년 동안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기도 하고 5천만 원까지는 면세를 해 준다는 게 정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23년부터는 전 국민이 증권 양도 차이기 생기면 세금을 내는 체계로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사실은 대주주들이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대주주 요건이라는 게 올해 말이 되면 그게 3억으로 축소가 됩니다. 축소가 되죠. 그래서 증권업계에서는 일각에서 어떤 얘기가 있냐면 그게 전면적인 과세 과정으로 갈 때 충격을 흡수한다고 단계적으로 낮추다 보니까 20억이 10억 되고 10억이 3억 되고 이렇게 갔던 건데 2023년부터는 다 대기로 한 거 아니냐. 그게 정부 아닌데 그걸 왜 두 번 일을 하냐. 그리고 일부 코스닥 회사 같은 경우는 대체로 보면 저도 시장을 모니터링합니다마는 11월부터 매물이 나와요. 자산가들이 세금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팔았다가 1월에 다시 산다는 게 매년 반복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3억이기 때문에 또 지금 비교적 호황이고 또 우리 시장을 사실 지난 3월 달에 그 외국인의 매물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내면서 지금까지 굉장히 장 상황도 좋게 이끌어온 게 우리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두 번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 2023년에 가서 그냥 과세를 하면 될 일이지 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더 분본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마는 이번에 세법 개정을 하면서 금융 투자 소득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거기에 개별 주식 투자로 인한 이익 그다음에 펀드로 인한 부분 그다음에 또 파생거래로 인한 부분을 그 카테고리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카테고리를 만들었다고 해서 제가 이거 아주 멋있는 하나의 작업을 했구나 그랬는데 보니까 그 세 개의 소득에 대해서 전부 과세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재정부 담당 간부가 왔길래 금융 투자 소득이라고 만들어놓고 나서 그다음에 세 개를 하나로 분류를 했으면 그거를 하나로 묶어서 다 더하기 빼기 해서 세 개를 한꺼번에 그러면 더하기 여기서 마이너스 났고 플러스 났고 이러면 다 더해서 마지막 남는 돈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되지 또 그거를 만들어 놓고 또 그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과세를 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또 이익에 대한 과세 범위를 다 다르게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걱정하는 것은 개별 주식 개별 주식에 대해서 과연 개인 투자가가 끝까지 성공을 하면서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참 제가 굉장히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내면 다시 또 투자를 하고 또 이익 내면 또 하다가 나중에 가서 마지막에 잡는 종목이 손실이 날 가능성이 참 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물론 계속 올라가면 그런 일이 없지만 그게 가능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가의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본인께서 룰을 정하셔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조금 미흡하긴 하나 펀드 쪽이 그래도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데는 오히려 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보면 펀드에서 이익 낸 것은 아주 세금 관점에서는 굉장히 야박하게 책정을 하고 있고 제일 안 좋아요. 배당 소득으로 간주해서 과세를 하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제가 간부한테도 철학이 너무 없는 것 같다 금융시장에 대한 아주 깊은 고찰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 세제에는 그래서 차라리 안 바꾸는 게 나은 것 같다. 옛날이 나은 것 같다. 거래세만 내는 게 네.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 그대로 두고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고 그냥 현행대로 그냥 가는 게 하긴 세수 입장에서도 거래세가 나을 수도 있겠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13조는 충분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너스 혹시 나중에 나게 되면 양도세 하나도 안 거칠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거 이렇게 할 거면 좀 아닌 것 같다고까지 제가 세미나에서 정책 세미나에서 직접 담당 과장한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입장은 차라리 현행이 낫다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그게 가능하다면 최대한 조금 더 많은 걸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가야지 이렇게 조각조각조각 그냥 그림 이어붙이듯이 해놓고 나중에 보면 큰 그림이 안 나오는 도대체 장려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억제를 하는 건지 어떤 방향성이 잘 안 보여서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 나온 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불만이 많은 입장이라서 그런 정도로 제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하기에 이중과세다라는 논점에 대해서 완벽한 대안은 아니죠. 거래세도 내고 양도소득세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현행이 훨씬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세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정무위 사항은 아닐 거예요. 기재의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국회 차원에서도 아직 법으로 확정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국회에서도 논의가 충분히 돼서 투자를 장려하는 그런 세제로 정비가 되기를 한번 바라보고 의원님께서도 그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정부에 국정족조실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의 실장도 오시기 때문에 그분이 전체를 총괄하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떤 경제정책 간에 부조화가 있거나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들은 오히려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면 또 거꾸로 여러 군데에 걸쳐져 있는 금융과 세제 쪽에 걸쳐져 있는 이런 사안은 또 국조실에서 조금 도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바로잡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학자로서의 생활을 퇴직하신 거죠? 네. 사표를 냈습니다. 겸직 금지입니다. 휴직이 안 되고 사직하고 와야 됩니다. 네. 이제 학자로서의 생활을 정리하시고 초선 의원으로서 정치를 하시고 그리고 입법 활동을 하시게 됐는데 여러 가지 감회가 있으실 겁니다. 모두에도 일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대부분의 3프로TV 그리고 경제신과 함께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이 경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대부분 투자자시니까 우리 윤차연 의원께서도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랄까요? 좋은 기회니까 한 말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하여튼 그동안도 그랬고 앞으로도 좀 우리 민간 부문, 우리나라 기업 부문이나 또 개인 투자가나 이런 분들이 가진 역량이 대단히 훌륭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국가나 정부가 그러한 역량들을 잘 결집하고 조화시켜서 더 큰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그런 노력들을 좀 열심히 하면 뭔가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데 대해서 희망을 상당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위 규제 완화라든가 투자 활성화라든가 하는 판에 박힌 얘기들 옛날에 다 하던 얘기 아니냐 그래서 요새 와서는 다른 얘기들 많이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경제 별로 왕도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태까지 하던 얘기 말고 새로 이걸 하면 된다라는 이런 거 몇 개 좀 이렇게 가지고 오면 아주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기본으로 돌아가서 비록 듣기에는 옛날 말처럼 들리지만 주제 완화 그리고 민간의 기살리기, 투자 활성화 그리고 경쟁력 강화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질수록 그리고 억제를 하지 말고 좀 완화를 시키는 방법. 부동산 수요 억제하려고 그러지 말고 공급을 완화시켜서 전체 시장이 돌아가게 하는 이런 식으로 좀 우리 민간의 창의와 어떤 그런 노력들을 잘 결집하는 것이 정부와 이런 역할이 돼야 된다라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한번 입법화라든가 혹은 정부에 대한 건설적인 어떤 지적이라든가 이런데 그런 부분을 좀 녹여내서 그런 민간의 창의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좀 열심히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께도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경제 활성화 그리고 우리 투자자들을 위한 좋은 입법활동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굉장히 바쁘실 텐데 저희 스튜디오까지 이렇게 찾아주시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 투자자들을 대표해서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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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 말씀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해주만 좀 해주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텐데 이런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건 오해인데요. 이런 말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다른 기회가 된다면 두 분을 또 다른 자리에서 동시에 모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어쨌든 이 경제정책에 관련된 것도 금융시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을 주도하시는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간극을 줄이면서 우리 사회를 위한 좋은 법안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자평을 해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경제에 관련된 그리고 특별히 금융시장에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런 류의 인터뷰를 한번 성의껏 만들어 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남아있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반에 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